어떤 곡입니까? 어..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없을 때도 혼자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.. 저 막 생각이 나요? 네 막 이렇게 I feel you I feel you? 어.. 왜요? 어.. 왜요? 하이파이브 한 번? 갑자기 저렇게 문득붙 없이 하이파이브 한 번 더 쳐요 어머 한 번씩 다 합시다 아니면 한 번 더? 어머 하이파이브 한 번씩 다 합시다 갑자기 아..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이파이브가 굉장히 면역받는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